샬롬 바라크 2022년 10월 6일 아가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오. 그대가 나 있는 곳을 모른다면 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먹자들의 천막 곁에서 그대의 염소 새끼를 먹이시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사 또한 믿음이 선친들이 믿음 생활 체험을 따라가라는 배우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주님 슬람이 여인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는 솔로몬의 그 사랑이 바로 주님께서 저를 사랑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솔로몬의 그 사랑이 얼굴이 가무잡잡하고 또한 몸을 가꾸지 못했을지라도 그를 향한 솔로몬의 그 사랑이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잘것 없는 저를 죄인 중에 죄인인 저를 그처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께서는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마음 중심의 아름다운 마음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정하며 예수님의 심장을 받아서 제 심장의 온도를 높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바라크 예수 이름으로 연락드립니다. 아멘